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손이나 발, 눈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을 잃는 편이 낫다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마음의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을 간직하고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에 대해 배울 때 교수 신부님들께서 꼭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아무런 해석도 없이 문자 그대로 읽는 문자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저는 손도 발도 눈도 없어지는 데다가 연자매까지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져야 합당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되기는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은 하느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선 때때로 자신의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다음에 나오는 소금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짠맛, 곧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사람의 본질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론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사람의 본질이겠지요. 그리고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간직하며 하느님의 길로 나아가면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되새기며 복음을 다시 읽으니 무언가를 희생해서라도 나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살다 보면 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쁘게 끝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후회 속에서 지쳐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본질을 지키며 하느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 행복, 참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기에 때때로 우리의 무언가를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희생이 항상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작지만 풍성한 나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에서 아주 큰 영향을 주는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하느님을 따르고 사랑하기 위해 희생한 것들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바라기 전에 원하는 것 이상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지내시면서 언제나 하느님의 길을 올곧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하느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으며 나의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이 괴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괴로움을 넘어서는 참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